내는 다 늙어가 자를 키울 기력도 없데이. 안 가놔! 제가 개인 유품인데 어머니께서 보고 정리하시는 게. 이걸 내가 다 읽고 죽어야 됩니다. 우리 가족 축하해. 결자를 갖춰줘야지 이걸 와 하건 짓나. 이게 순서인데 이거 하고 한참 넘기면 이제 안녕하세요 그런 거 배워요. 그래. 그래 거품이 안 났지. 동희야 동희야 책 편나. 그러니까네 여기까지 밖에 안 배웠다 얘가. 이제 부터 학교 다녀요? 하모. 1학년이요? 3번 신문. 할머니 공부 좀 더 하셔야겠어요. 네. 재밌었어요? 학교를 재미로 댕기라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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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